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과자랑 젤리 마시멜로 같은걸 먹어볼건데요 제가 평소에도 주전부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가자 할인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주전부리들을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핫한 두바이 초콜릿도 아이디어스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제 영상에 잇딘 영상이 좀 인기가 없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구독자분들은 화면이 좀 가까운걸 좋아하시는데 잇딘은 화면이 너무 멀더라구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화면을 좀 가까이에서 잇딘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츠고! 아이디어스에서 산 두바이 초콜릿 이거 치아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대부분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쩕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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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xd 약간 페레로지 느낌도 나고 초콜릿 사이에 적당히 컴퓨터를 부숴넣어 절이는 느낌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게 가격만 좀 괜찮고 상용화가 된다면 자주 사먹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뭔가 여기 안에 있는게 되게 눅눅해졌을 줄 알았는데 이 바삭함이 계속 휴지가 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머랭쿠키 머랭쿠키입니다. 다음은 머랭쿠키 예전에 제가 머랭쿠키 영상을 찍었는데 녹음이 안되서 다 날라간 미운의 머랭쿠키거든요 이번에 그 설육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잖아요 소다 맛이 나서 좀 안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머랭쿠키는 좀 그 칼로리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80칼로리라고 하네요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아이디어스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아이디어스에서 파는 건 이렇게 눅눅해지지도 않고 소리도 좋았는데 두개 먹어볼게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천천히 씹어먹기가 불가능한 머랭쿠키입니다 이건 그 다음은 ASMR 코아쿠토 여기 적혀있는 ASMR이 제 오기심을 자극했답니다 소리가 좋네요 소리가 좋네요 확실히 확실히 ASMR이라고 자신감있게 적혀있는 이유가 있네요 소리가 좋네요 아주 소리가 좋네요 다음은 빅스노우 화이트 마시멜로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마시멜로에요 이거를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마시멜로를 구웠습니다 오우 스멜 이건 또 이렇게 해먹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먹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제대로 구웠습니다 좀 닦네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몸이 물건강해질 것 같은 맛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다 먹어놓고 다음은 코치젤이 코치 젤이 젤이 아니구요 젤이 생긴게 소리가 좋을 수 밖에 없게 생겼어요 소리가 좋을 수 밖에 없게 생겼어요 소리가 좋을 수 밖에 없게 생겼어요 사거리 캔디 사거리 캔디 사거리 캔디 사거리 캔디 사거리 캔디 제가 초등학생 때 문구점에서 이런 거 팔았었거든요 예쁘죠 이 네 개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침이 줄줄 흘러서 방송사고 낼 뻔 했거든요 다음으로 한번 먹을게요 신기하신건데 큐디라는건데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시는 캔디래요 약간 신맛인데 콜라맛이구요 이것도 제가 초등학생때 먹었었던거 같아요 초등학생때는 재미있는게 좋잖아요 먹는것도 재미있게 하고싶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어하지 않았나 그냥 음료수 여기에 담아놓은거같은거에요 아 맛있다 그런느낌 안녕 다음엔 쫀득쫀득 까맣는 포도모양젤리 정포도맛 껍질속에 젤리가 숨어있데요 오 약간 영롱하게 생겼어요 한번 까볼게요 잘 안 까지네요 안 까지잖아 다시 심기 1절에서 까보겠습니다 껍질은 약간 식감이 좋구요 중간에 있는거는 약간 고농죽왕거리 느낌 되게 맛있네요 이 젤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세요 좀 혈당 스파이크같이 솟네요 그 다음은 테니스모양 사탕이에요 신기하죠 이거 신맛이 날줄 알았는데 메로나 맛이 나요 신맛이 날줄 알았는데 메로나 맛이 나요 너무 놀랍게도 껌이었어요 이럴수가 그런거 알죠 처음엔 되게 맛도 강하고 야들야들한데 심을수록 약간 맛없어지고 질겨지는 그런 껌이에요 이거 맛있나누만 이렇게 멜로디 3 뼈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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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다음엔 치킨스 마쉬멜로우 마쉬멜로우 어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예전에 아플리님이 이런 마쉬멜로우 먹는거 몇번 봤던거 같은데 왠지 혀가 파란색이 됐을거 같아요 뽀뽀 너무 달기만하고 맛이 없어요 이것도 바래졌어요 정순아 더기 딜라이트 예전에 난이야연들기라는 영화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거에요 놀랍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분명히 되게 맛있다 그랬는데 약간 팝핑스에 들어가는 젤리에 겉에 전부 묻혔놓은 맛 사실 별로 느끼 발하지가 않아요 당했어요 그 과자 좀 해서 살면서 한번은 먹어봐야 될 맛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알죠 여러분 페인트사탕 아이들이 논보이 활동할때 혀를 많이 내밀어야되서 이런 빨간사탕 먹었었대요 저도 먹고 이 색깔 다시 놀려내 그만 멈춰 요거 이거 흐흐흐 흐흐흐 흠 흐흐 흠 흥 약간 빨개졌어요? 제가 입술도 빨개지나 볼까요? 입술 안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젤리 맛이에요 맛없어요 마지막으로 해리포터 젤리 기묵맛 이런 것도 있던데 무서워요 지금 이게 구토 맛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젤리에서 닭강정 맛이 나요 아까 그냥 먹으러 먹겠는데 이게 구토 맛이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요 못 먹겠어요 귀지 맛 니꼬리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 낙살 낙살 보이세요? 약간 치즈맛 뭐 그럼 먹겠는데 치즈맛 젤리랑 먹겠는데 나도 귀지 맛이라니까 너무 비교상해요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이거는 블랙페퍼래요 페퍼래요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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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까요 그냥 먹어보고 판단할게요 흙 흙 흙 소세지 맛 흙 흙 흙 흙 흙 흙 흙 치약인줄 알고 몬크렌징 짜면 놀라는 그런 맛이에요 이제 나름 괜찮은 애들만 있는거 같으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흙 너무 빨간색 게피맛 흙 레몬맛일지 썩은 계란맛일지 모르겠어요 편안하다 레몬맛 바나나일거 같아요 바나나 혀가 썩었나봐요 혀가 썩었나봐요 마비됐나봐요 맛이 안나요 맛이 안나는게 아니라 불맛이었구나 사과맛 불맛이었구나 진짜 죄송한데 무서워서 못먹겠거든요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제 입에서 온갖 맛이 나고 있거든요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었던 꼬치젤이나 먹을게요 원래 이거 퍼핑쿠키도 하려고 했는데 다짐 해리포터 젤리 먹고 정신적이 충격이 너무 커서요 어 입 씻으러 가야될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드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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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입 ries plex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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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이거 신맛이 날줄 알았는데 메로나 맛이 나요 신맛이 날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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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이랬다. 아, 맘에 다 먹어야지. 흠들끄그리. 와, 맘에 다 먹어요. 아, 맘에 다 먹어야지. 그리고 월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맘에 다 먹어야지. 복잡함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rganizations!